너무 많이 시기에 재준아 애보냐? 애보아? 이리 와 이리 와 집사2인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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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순아 강선이 한번 쳐다보자라 개순이 너희가 아니야 아니야 놔 아니야 강선이가 쳐다보잖아 아니야 개순이 개순이 어디가 너 놔 놔 안돼 강선이 눈치 보지 말고 아빠 눈치를 봐야지 너 일로와 빨리 내려놓고 어? 정신 차려 강선아 너 내려놔 넌 도가 내둔 개순이야 아 강선이 옆에서 해야 돼? 그거를 왜 빨아 면을 면을 빨으면 기분이 좋을까? ㅋㅋ 지가 밟힐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할까? 개순아 ㅋㅋ 하하하하 아들 서로 침범하지 않고 재밌게 놀이 treats 애닐 응? 응? 강산아 쟤네 뭐해? 쟤네 뭐해? 민순이 뭐해? 개순이 뭐해? 너네 왜 피곤해? 넌 산책 안가? 강산아 저 개순이 위험하게 다리 꼬는건 어디서 배웠을까? 개순이 이거 하지마 하지말라 했다 응? 응?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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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오게 개순아 들어오게 응 알음이